누가 학교에서 이런 거 보래, 어? 내가 낯뜨거워서 정말 아, 네, 집에서만 볼게요 어머니 학교 오시라 그럴까? 그동안 집에서 맘껏 보게? 아니, 딴 친구들 다 본단 말이에요 지금? 아직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만 학교에서 보건 집에서 보건 본 게 잘못이 아니지 들킨 게 잘못이지 야동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? 이거 너 학교에서 야동이나 보면서 이런 거나 피우고 이거 가중처벌이야 아, 수입이네 고가고 그거 금연하라는 사람들이 피는 거예요, 그거? 맞아요 이참에 좀 끊어보려고요 그래서 펴본 거예요 권 선생님? 네? 저 잠깐 보시죠 너 여기서 기다려 왜 이렇게 신호무시하고 껴드세요? 아, 아니 선생님이 별거 아닌 일에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요 형, 제 때는 좀 릴릭스하라고 드린 말씀인데 거슬렀다면 죄송해요 학생이 야동 보고 담배 피운 게 별일 아니라고요? 아, 제가 정한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애들 너무 쪼는 거 썩죠 쌤 쌤이라는 말 좀 안 할 수 없어요? 아니, 선생님이라는 좋은 말 두고 왜 자꾸 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? 아니, 요즘 다들 그렇게 말하고 그래요 괜찮아요? 제가 요즘에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요 감정 훈련 받고 있는데 뭐 괜찮아, 얼굴이 점점 쌤, 얼굴이 점점 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, 제발 Perform every day 그럼 열심히 봅시다 마지막 날씨였습니다 guests 아침 아니 아침 가